잘 들어갔어요? 내 생각하면서 잘 자요. 나도 당신 생각하면서 잘게요. 한 번만 더 이런 문자 보내면 그때는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. 후회는 누가 하는지 두고 보죠. 뭐야. 어떤 미친놈이 있는 사진을 보냈어. 무슨 사진데? 뭔데? 아니, 아니, 아니. 뭐, 뭐, 뭘 봐. 화장실 좀 타려볼게. 화장실 좀 타려볼까? 딱 한 번만 더 늦리네요. 나도 달래.